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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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4월달이 되면 미세건지라던가 황사같은게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1위인 아레카야자란 식물이 있는데 모든 관역식물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특히 아레카야자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카야자를 추천합니다 매일같이와서 돌고오기를 하는데 진짜 미용구석이 없는 다 예쁜 애들이 잠시만요 하여간 넉넉 뎟 이 그 이 그 감사합니다.